카리스마를 담당하고 있죠? 동원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자연스럽게 그리고 와 포즈를 오늘 어찌 보면 포즈 대결이 될 수도 있어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말 다양하게 준비해왔죠? 정면 뒤쪽 조금 전에 그 안무 동작이었나요? 그럼 안무 동작 하나 살짝 아 좋습니다 자 평생 잊을 수 없는 강렬한 포즈 한번 부탁드려요 와 지금 리더가 너무 잘해줬어요 동원씨 잠시 후에 보실게요 네 다음은 지상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해주시고요 역시나 또 포즈 부자죠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죠 랩과 또 댄스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호영씨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자 우리 호영씨 또 안무 동작 하나 좀 부탁드려야 될까요?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그 동작으로 오른쪽 좋습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강렬한 포즈 좋습니다 오늘 인생 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잠시 후에 보실게요 자 다음은 베리베리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민찬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컬 실력도 뛰어나고 영상 제작에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외쪽부터 봐주시죠 포스가 남다리죠 정면 오른쪽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여유있죠 포즈가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자 민찬씨도 안무 동작 하나 부탁드려볼까요? 같은 안무 동작인데도 이 개개인의 매력이 섞여있어서 다 다른데 또 느껴져요 멋집니다 자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강렬한 포즈 너무 사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네 자연스럽게 오른쪽 왼쪽도 봐주시고요 반대편도 반대편도 좋습니다 민찬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다음 베리베리의 리드보컬이자 팀의 중심을 맡고 있는 개연 15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타이틀적인 모습이 굉장히 멋진데요 자 안무 동작 한번 부탁드릴게요 좀 느낌이 다르죠 평생 잊혀지지 않을 강렬한 포즈 들어갑니다 조각상 같은 예 너무 멋집니다 개연씨 잠시 후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베리베리의 메인보컬이자 분위기메이자 연호씨 자 포토템 한번 진행해볼까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정말 부드러운 리스로로 지금 뛰어주고 계시는데요 자 안무 동작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강렬한 포즈 준비되셨죠 연호씨 기대가 큽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와우 멋진데요 옆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셔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베리베리의 바른생활맨입니다 정말 바른생활맨 그 다음에 우리 용순씨 중앙에 서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포즈도 정말 바르지 않습니까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죠 이번엔 또 헤어 컬러가 굉장히 멋스럽죠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안무 동작 하나 부탁드릴게요 멋집니다 자 우리 용순씨 평생 기억에 남아요 인상적인 포즈 들어갑니다 바람을 날리며 와우 정말 멋집니다 자 용순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베리베리의 막내이자 네 우리 막내 강민식 중앙에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정말 엔딩도 좀 닿지 않습니까 자 정민씨 안무 동작 부탁드릴게요 정말 세상 사랑스러운 그리고 강렬한 잊혀지지 않을 포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나의 모든 순간 잊혀지지 않을 테요 라는 지금 그런 포즈가 보이고 있죠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단체 촬영이 있을 예정인데요 강민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멤버분들 베리베리 모두 모셔볼게요 네 네 단체 촬영을 위해서 또 무대에 베리베리 멤버들이 다시 다 나왔습니다 우리 포토타임 진행하기 전에 또 한 번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네 아 멋집니다 자 이제 단체 촬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용승씨가 몸을 살짝 틀어야될 것 같아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업무 동작을 모두 지금 맞춰서 해주고 계세요 정면 봐주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멋집니다 자 정면 아래쪽 파이팅을 하고 있나요 오 V도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 척도 나오고 파이팅도 우리 좀 통일을 해볼까요 V부터 파이팅부터 오케이 파이팅부터 자 정면 보고 파이팅 자 그 포즈 그대로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주시고요 그 포즈 그대로 왼쪽으로 자 이번엔 엄지 척 한번 해볼까요 네 엄지 척 중 하나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아요 자 안무 동작 우리 한번 가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자 안무 동작 혹시 우리 기자님들 원하시는 포즈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스러운 포즈 한번 가볼까요 자 사랑스러운 포즈로 한번 가볼께요 이거 개인전이에요 자 하나 둘 셋 아 너무 좋네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분 장면과 다르게 올해 굉장히 단단해진 느낌이기 때문에 좀 섹시한 느낌으로 가볼께요 좀 섹시한 느낌으로 가볼께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같이 파이팅을 하고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보시고요 베리베리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멤버분들은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퇴장하셨다가 다시 모실께요 네 역시 또 인사를 잊지 않고 네 오늘 잠시만 퇴장하셨다가 저희가 금방 다시 모시도록 네 네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 1년 만에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기자님들 앞에 섰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?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렛츠 베이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네 베리베리 너무 먼저 일단 동원씨 네 오늘 정말 굳은 날씨에 많이 와주셔서 인사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리더 동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춥고 비도 왔는데 바쁜 일정 와중에 저희 베리베리의 세번째 미니앨범 페이스미 쇼케이스 현장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아주 멋진 쇼케이스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아